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은 창피한 일이라고 했지만 한화 김승현 회장은 말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박성재 기자입니다. 삼성이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에 대한 질의도 매섭게 이어졌습니다. 10억 상당의 말 준 적 있죠?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나 관련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아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을 후회했습니다.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? 무슨 일이 후회되십니까? 이런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. 한화그룹이 재작년 4월 정 씨에게 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나왔습니다.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말 두필이 승마협회 승마훈련원의 마방으로 들어가서 이 말 두필이 정유라에게 정유라가 타게 됩니다. 이 사실 아십니까? 모르겠습니다. 계속된 추궁에도 김승현 회장은 부인했습니다. 증연 사실은 없습니다. 의혹이 불거지자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선수가 타던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TV조선 박성재입니다.